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또 삶이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는 일이 어려워질 때도 있고요 그래서 좌절할 때도 있고요 그때 자기의 잘못한 것을 반성하는 그런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그런 힘들 때 우리는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거봐라 거봐라 너 그따위로 하는 것보다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이런 말을 듣고 싶으실까요? 너는 그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니 멍청한 자식 이런 말을 듣고 싶으신가요? 아났다와その程度の人間だったのか? この言葉聞きたいんですか? 아니면 아니야 괜찮아 それとも大丈夫だよ 괜찮아 다음엔 잘할 수 있어 大丈夫今度上手くいくから 다시 한번 잘해보자 もう一度上手くやっていこうじゃないか 힘내 나도 도와줄게 元気を出してよ手伝うから 이런 말을 듣고 싶을까요? 누가 때려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皆さん 誰か誰が 誰が 나고 싶어 하겠다고 思ってるんですか? 우리는 누구나가 어른이든 아이든 힘들 때 위로받고 싶어하고 격려받고 싶어하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아요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흉악범만 이렇게 모아놓은 감옥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죄수가 타록을 한 거예요 신창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신창원と呼ばれる人なんです 흉악범이 타록을 했다고 하니까 발각 다 뒤집혔죠 그래서 경찰 뿐만이 아니라 군대까지 다 동원해서 수색하고 찾았어요 警察だけじゃなくて 군隊も 동원されて その囚人を探していったんですね 그런데도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다가 3년 뒤에 잡았어요 それから 3년が経ってから 捕まりました 그때 이 신창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その時 신창원という人が このようなことを言いました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참 돈을 많이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俺みたいなものが 生まれないようにする方法が 아ったんだよ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괜찮다고 머리 한 번 스타트も 줬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小学校の頃 선생님이 大丈夫だよ と言って 1번씩만 해도 頭を捉えてくれたら ここまでは こんなことには ならなかったのに 저도 이런 목소리로 못하니 同じ 同じような 声にします 초등학교 어렸을 때 담임 선생님한테 이렇게 소리쳤어요 小学校 5년생の頃 담임 선생님이 俺に こんなことを 言って となったんだ 야 이 자식아 너 꼴랑 얼마 되지도 않는 육성회비도 안 갖고와서 학교로 왔냐 이 자식아 こら 少ない 集金を持って 来ないくせに 何しに 学校に来たんだ 야 꼴도 보고 し니까 복도로 나가 있어 이 자식아 顔見たくない もう 外に さっさっさく 捨てろ 이런 육성회비도 못 내는 자식이 손두고 있어 이 자식아 集金も 6個に 払えないなんて 手を挙げて そこに 立っていろ 그때 저는 그때 복도에서 화가 올라왔다는 거야 그ように 小学生の 時に ここに 기억이 나왔던 그時 그곳에 怒りが 込み上げ きた 가난한 아이가 죄는 아니잖아요 자기가 내고 싶지 않아서 안 내는 것도 아닌데 모든 아이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공격을 한 거죠 그리고 자존감을 낮추게 해놓고 이 아이들과 완전 격리시켜버려지는 자기의 모습 이런 상처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그 어렸을 때 그 선생님에게 괜찮아 괜찮아 이런 말 들으면서 위로나 격려를 받았으면 강도로 탈추범으로 이렇게 살았을까요 신창원弟씨가 그子の頃に 独い言葉を言われなくて 大丈夫だよ 励ましの言葉 낙오サムの言葉を 書き上げたならば 그言葉 人殺しのような 人として 生きていたことでしょうか 그렇게 믿고 따랐던 선생님의 그 한마디에 그 짓누르는 그 말 때문에 마음에 마귀를 치웠어요 여러분 우리는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하십니까 아니면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면서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励まし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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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라는 게 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격려라는 거 칭찬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기마스 고도 호メって 아げる 고도 도っても 대이젠 なこと なんですね 미국에 워싱턴주에 가면요 스미소니언이라고 하는 박물관 있습니다 아메리카の 워싱턴 통 슈肉と 스미소니언 박물관が あります 거기 뭐라고 그런 거야 워싱턴 통 근데 그 박물관에 뭐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냐면요 그 박물관에 전지 사례들이 를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했을 그때 링컨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소지품을 전시해 놨어요 링컨 대통령이 대토로가 암삭 사례들이 그 때 그 모티 다 소 를 전지 사례들이 손수건 한가치 연필깎기 앰피 안경집 메가내바코 그리고 5달러짜리 지폐 그리고 찢어진 낡은 신문 신문지 조각 그리고 古이 破れた 신문의 1枚의 紙切れ 근데 그 신문에 어떤 기사가 이렇게 쓰여있냐면요 랜컨은 모든 시대의 위대한 정치가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런 기사가 써있어요 그 잃컨은 모든 시대의 가장偉大한 政治家 한 사람이다 랜컨이 흑인을 노예로 삼는 걸 폐지합니다 했었지 않습니까 랜컨 대투로 그리스로 도래 랜컨을 도래 그러다 보니까 랜컨 대통령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나를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그 사람들이 써놓은 그 기사가 위로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랜컨 대통령의 자신을 믿고 믿고 그리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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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링컨 대통령을 손가락질할 때 그 신문 기사에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믿어주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 위로와 격려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링컨 대통령은 끝까지 그 일을 할 수 있었대요 여러분 우리는 위로를 받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가십니까 남자 2천명에게 앙케이트를 했어요 당신이 살면서 가장 기분 좋고 살맛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제일 많은 답이 이거였었어요 부인에게 인정받고 인정받고 칭찬을 받을 때가 죽을 받을 것 같아요 부인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때 기분이 제일 좋고 살맛이 난대요 부인에게 칭찬을 받을 때가 인정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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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니까요 여자는 정신의 자매님 언제 기분이 진짜 좋고 살맛이 날나요 내 만난다 이때가 언제 사랑받을 때 사랑받고 사랑받고 답에 좀 이게 계삼이 좀 있네요 돈과 사랑 이게 좀 2명의 레벨이 차가가 아이애이 지혜さん 지혜姉아 어떨 때 기분 진짜 좋고 살맛이 난데 이거네 도우저기 가장 행복한 이준 벽을 쳤더니 뚫릴 때 언제 살맛나요 요구는 잘 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이게 남자들이요 얼마나 이게 사랑의 굶주리고 위로의 굶주린지 아시죠 여자들은 그런 거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돈만 받으면 기분이 좋고 그냥 자고 일어나면 살맛이 나고 그런 거야 그래서 남자가요 하루는 저녁때 장미꽃다발을 들고 집에 왔어요 그래서 남자가 夕方에 바나나 하나 타벼을 가고 집으로 집에 왔어요 현관문이 열었을 때 여보 현관문이 열었을 때 열었을 때 열었을 때 열었을 때 그런데 부인이 뭐라 그래 그저기 옥수수가 무엇을 내가 몇 번 말하니 네네네 난 도 잃어라 이런 거 살 돈 있으면 돈 달라고 돈 돈 달라고 돈 장미 사 오지 말고 돈 달라고 그러면 굉장히 감정 실려있죠 지금 남의 얘기 신창호 같은 얘기할 때는 누가 뭐 냉랭 얘기하는데 자기 얘기하니까 그냥 감정이 신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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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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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부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다시는 부인한테 선물하고 싶으면 생각이 안 들겠지 또 마찬가지 부인도 그래요 남편이 열심히 일하니까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구두를 다 예쁘게 닦아줬어요 그때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아 안 하던 짓 하는 거 보니까 죽을 때가 됐나 보네 보통 시대이 일하니까 시가 죽을 때가 하던 대로 하던 대로 왜 이러니 너 징그럽게 이런 부인이 남편의 구두 다시는 닦아주고 싶지 않겠죠 이렇게 말했을 때가 이렇게 말했을 때가 다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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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했을 때가 이렇게 말했을 때가 그런데 애들도 그런 거예요 애들도 그런데 닦아준이 닦아준이 공부했어요 닦아준이 그래서 기말고사에서 전 과목을 거의 다 100점을 다 맞아온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딱 가져왔어 너 엄마가 뭐라고 그래? 너 누구 거 보고 있었니? 너 똑바로 얘기해 선생님한테 물어보기 전에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이 점수를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이럴 때 다민이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다민이가 어떻게 될까요? 공부하고 싶지 않겠죠 그리고 살짝 아빠한테 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묻겠죠 그리고 이렇게 묻겠죠 아빠는 새엄마 계획 없어 아버지가 재생할 계획은 없나요? 뭐 이러이러이러 뭐 이런 거에요 막 홍집사인 줄 알았다고 홍집사인 줄 알았다고 홍집사인 줄 알았다고 집에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못 받으니까 저라도 해줘야죠 성지 형제는 집에서 무슨 말을 많이 듣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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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받을 때가 있고 무슨 일을 칭찬하니? 돈 가져올 때 집안일을 할 때 그리고 그리고 가죽을 하지 않으면 왜 화를 내죠? 어떻게 화를 내죠? 어떻게 화를 내죠? 왜 화를 내죠? 왜 화를 내죠? 왜 화를 내죠? 왜 화를 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여튼 나중에 편집해주세요 손주 죽습니다 주정우 시사님은 집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일찍 들어와라 또 또 다른 사람은? 일찍 나가라 빨리 나가세요 뭐라고 칭찬을 들어요? 어떻게 화를 내죠? 어떻게 화를 내죠? 어떻게 화를 내죠? 어떻게 화를 내죠? 생각이 안나는 얼굴이예요 아마도 생각하지 않는 얼굴이예요 어떻게 화를 내죠? 사실은 가족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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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고 가족들은 돈 받고 자고 양편 보고 집안일을 시키고 가족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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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 보고 아이들 보고 그러면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여성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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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을 많이 들어요? How do you stop it? choosing 괜찮지? 어떻게 말할까요? 어떻게 말할까요? 괜찮지 않나? 어떻게 말할까요? 어떻게 말할까요? 괜찮지? 괜찮아요 어떻게 말할까요? 건강이 안 좋아해 지금 건강이 안 좋아해요 괜찮아요 안경 쳐 보이니까 화를 못 내잖아 다이제브? 다이제브 소재 나이까라 아마리 이까리 요 부츠킬르 도대기 나이잖아 그렇게 남편이 쓰러져 봐야 제 정신을 차렸다고 그는 그는 단나나가 다오리 때 미드에 조세는 미나상과 아는 김우시가 바까라 또 이말로 김창수 시장님은 무슨 말 많이 들어요? 김창수 시장님은 도둔 나고 도바 오이도 요구이왔れているんです가? 화장실 청소 하하하 토이레로 소지 시 나사 화장실 청소 하라고 토이레로 소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그리고 우산 간 다음에 또 요구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답을 다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집에가요? 이 집에 화장실에 변기가 막혔어요 김창수 시장님의 토이레의 변기가 완전히 박아가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물이 막 넘치려고 그러는 거지 도웨로는 물이 흩어져서 그런데 그거를 인터넷을 다 찾아봤는데 해결이 안된 거예요 인터넷을調べて 난 또가解決을 하려고 했었지만 그러니까 김창수 시장님이 전화해서 그랬대요 김창수 시장님이 전화하고 이렇게 말했었었었었었었었 건드리지 마! 내가 갈 때까지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마! 내가 갈 때까지 건드리지 마! 아, 사우르나 사우르나 가야할 때까지 건드리나 토요일은 제 Engar이라 그래서 그 장 reminder 변기를 뚫었대요 밤 15시에 와서 변기 뚫던 아 cứ 안녕 12시에 변기에 상det해 감 shortcut Тогда지를 혼났어요 그리고 hint at kep 연습을 어떻게 뚫었었는지 밤새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 both 하지만 우리 집도 그때 딱 막혔어요 그래서 저도 막 뚫었거든요 조심하세요 변기 54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 조심해야 될 그런 시즌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조심하세요 굉장히 불안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좀 불안ですね 뭐 이스트만 알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 열심히 일해놓고도 설명해 주려고 그러다가 막 혼다고 막 남자들이 이렇다고 남자들은 1주여 년에 가르쳐주면 설명을 해오고 싶어서 그 부분으로 보내주고 싶어요 8주여 년에 우리 사는 걸 잠깐 봤는데 정말 엉망이죠 엉망진창이죠 정말 우리의 삶을 잃어버렸는데 정말 나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전명준 선생님한테 물어볼까요 전명준 선생님한테 물어볼까요 집에서 무슨 말을 많이 들어요 집에서 무슨 말을 많이 들어요 대답 좀 하라고 좀 대답 좀 하라고 대답 좀 하라고 보시듯이 우리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우리 모든 가정에 위로가 있어야 되고 격려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나고삼이는言葉 정말 황금하시는言葉가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예 히로타 집사님이라면 물어볼 수가 없어요 히로타 집사님이라면 물어볼 수가 없어요 히로타 집사님이라면 물어볼 수가 없어요 엄청난 게 막 튀어나올 것 같아가지고 물어볼 수가 없어요 すごいことが出てきそうですから 그러니까 자기가 싫으니까 막 웃음으로 막 어떻게 だからもう笑って笑이 고마かしてるんですね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 격려 격려는요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격려예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느끼게끔 해주는 게 격려예요 그래서 그런 격려를 먹고 사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요 그리고 격려는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게 하려고 하는 힘을 거기에 갖고 있어요 그리고 격려는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게 하려고 하는 힘을 거기에 갖고 있어요 진심으로 나에게 따뜻한 말을 괜찮다고 말해주는 거 그게 격려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 때나 위로고 격려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알고 인정하고 있을 때 낮은 마음으로 겸손이 있을 때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골리아씨 하나님 막 욕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다윗이 위로하고 격려했나요? 골리아 괜찮아 누나 다 그럴 수 있어 우리도 하나님 욕하거든 골리아씨 힘내 넌 할 수 있어 이거 아니잖아요 교만 떨고 있었던 바리세인에게 예수님이 위로하고 격려하셨나요? 아니요 자기 죄를 가지고 끌어안고 울고 회귀하고 있는 작은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해주셨다고요 우리도 격려받고 위로받고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내가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페 모든 성녀님들은요 나 자신에게도 내 배우자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내 가족에게도 내 주의 모든 사람에게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고 작아져 있을 때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은 항상 크게 아멘은 항상 크게 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괜찮아요 앞으로 크게 합시다 아멘은 항상 크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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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성경에 보면 칭찬하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하는 그런 여자가 나와요 다윗의 부인이죠 왕비인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하나님의 법괴를 예전에 불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어요 그런데 70년 만에 그 하나님의 법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했던 하나님의 법괴예요 여리거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을 보여줬던 하나님의 법괴였다고 그 하나님의 법괴가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왕이었던 다윗은 더 기뻐했죠 그래서 전국에 음악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법괴가 들어올 때까지 계속 온 민족들이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찬양을 하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뭐가 하고 있었어요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평민들이 입는 배옷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크게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막 그러면서 춤추면서 기뻐하면서 찬양을 했다고 해요 얼마나 기쁘게 찬양했는지 바지가 내려나가는 것도 모를 정도였다고 해요 모든 백성들이 밖에서 하나님의 법괴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있을 때 왕비인 미갈은 뭐하고 있었어요 다윗을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다빛의 곳을 사기슨 그곳에 사기슨다 밖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창문 넘어서 다윗이 하는 꼬라지를 계속 보고 窓から 다빛을している 곳을 見下ろしていったんですね 업신여기고 그곳에 미크다시っていったんです 비웃고 そして 아자와라っていったんですね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온 신하들과 가족들을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왕궁을 들어왔어요 다빛가와 가족들과 시국을祈り하려고 왕궁을 들어왔어요 그때 이 미갈이 다윗에게 표적스럽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때 미갈이 다윗이 다윗을 때 그리스입습니까 王なので どうして庶民の衣을身につけるとは 신하들의 계집종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온몸을 다 틀어내시고 그리고도 왕이십니까 내 눈에는 상남이었습니다 싫다 놓지게 아아 참 피해 예전이나 오늘이나 여자들은 참 근데요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결함이 많은 사람들이요 남들을 판단하고 비판한대요 자기에게 결함이 있는 만큼 손가락질한다 그때 보면 미갈이 누구예요 그렇게 다위땅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의 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었던 아버지 그리고 점쟁이를 찾아갔던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랐던 이 딸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아버지를 보면서 마음 쪽으로 영 쪽으로 결함이 있었나요 여러분 이 미갈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다윗을 왜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을까요?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성경을 보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었다고 그래요 자기 때문에 다윗에게 손가락질한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했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70년 동안 이방 나라에 있던 하나님의 법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그 하나님의 법괴 앞에서 겸손했다고요 왕인데 평민의 옷을 입고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런데 이 미갈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괴 앞에서 감사, 기쁨 이런 거 필요 없었습니다 오히려 찬양하지 않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창문 안에서 보고 없인 여기고 비웃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왕비의 자리 끝까지 끌어안고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오히려 거만했다고요 그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을 없인 여기고 비웃었죠 그런데 성경은 이 미갈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밑에 절 20절 이하로 보면 더 이상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자로 하나님으로부터는 여자로서 최고의 저주를 받은 여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내 남편 하나님의 부부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아이들 우리는 그들을 없인 여기지는 않는지 비웃지는 않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미갈을 보면서 절대 미갈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춤추면서 찬양할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다윗도 그랬듯이 우리도 실수하고 많이 부족하죠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 우리는 그런 내 배우자 아니면 내 자녀들을 보면서 비웃지 마십시다 업신여기지 마십시다 욕하지 마십시다 방해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실수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괜찮다고 위로하십시다 나도 같이 돕겠다고 격려하십시다 잘했을 때 칭찬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내 일터에서도 사람들을 아파하는 사람들을 끌어안아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아멘